이스라엘의 무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최후 통첩이 정쟁의 중심에 놓였습니다. 공화당에선 히로시마에서 그랬던 것처럼 필요하면 폭탄을 터뜨려야 한다면서 이스라엘의 상황을 너무 모르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워싱턴 김필규 특파원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외교안보 참모들이 총출동해 가자지구 라파에 대한 전면 공격을 준비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말리고 나섰습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지상전을 감행하며 무기 지원을 끊겠다고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도 이스라엘이 군사 공격만 하려 할 뿐 그 이후에 대한 대책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이 국제인두주의법에 부합하지 않게 행동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공화당 측에선 바이든 정부가 이스라엘에 대한 폭탄 지원을 일시 중단한 것에 대해 비난을 이어갔습니다. 이스라엘이 계속 전면전의 기회를 노리는 동안 바이든 대통령의 리더십은 안팎으로 상처가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필기입니다.